여기 현상과 새차처럼 빛나는 광택! 이제 하나로 끝내십시오! 엔진은 빵빵하게! 연료 절감! 출력 증강! 암호 감소! 떨림 감소! 소음 감소를 한 번에! 베스트라인 엔진 코팅제! 외관은 번쩍번쩍! 선차를 새차처럼! 새차는 오래오래! 유리막 코팅제 센잔! 홈쇼핑 빅히트 드디어! 최고의 조합으로 새롭게 탄생! 내체를 위한 최고의 선택! 2015 카마스터! 놓치지 마십시오! 2015년 카마스터 출시 개념! 빅세일! 기적의 엔진 코팅제! 베스트라인! 4만9천8백원! 유리막 코팅제 센잔! 5만9천8백원! 아닙니다! 기존 판매가 완전 무시! 두 가지를 모두 다 드리는데도 무력 4만원! 빅세일! 한 달 2만3천원으로! 내 차를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 내 차를 새차처럼 만들기 위한 투자! 한 달 2만3천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참으십시오! 차를 오래 타고 싶지만 뚝뚝 떨어지는 연비! 두려우시죠?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시죠? 엔진의 소음과 떨림! 짜증나시죠? 새차처럼 힘찬 출력과 연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차에 엔진 코팅제! 베스트라인이 필요합니다! 차에 덜덜덜! 시끄러운 소음이 줄고 엔진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엔진 오일 주입구에 넣기만 하면 특허받은 마이크로 성분이 엔진 금속과 결합 코팅! 엔진이 작동할 때마다 발생되는 마찰과 열을 잡아 소음은 줄어들고 엔진은 부드럽게 연료 절감! 출력 증강! 마모 감소! 떨림 감소! 소음 감소를 한 번에! 5년, 10년 된 차! 힘이 딸고 소음이 크다면 눈길, 빗길에서 출력이 딸린다면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새 차 엔진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모든 엔진을 더 강하게! 더 부드럽게! 더 힘있게! 기적의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인! 끝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씩 투자한 내 차! 클리키고, 찍히고, 녹슬고 이렇게 함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소중한 내 차! 이제 2015년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힘들게 문지를 필요 없습니다! 전용 스펀지에 센잔을 떨어뜨린 다음 얇게 펴발라주면! 차에 단단한 유리를 얇게 펴바른 효과! 거무튀튀하던 색상이 선명하게! 믿을 수 없는 거울 같은 눈부심! 세계 초인류 특수화학기업 클라이언트사 제품! 고농축 유리막용의 폴리시라자니!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유리막으로 변신! 구입한 지 10년 된 차의 광택이 새 차처럼! 갓 구입한 차는 더욱더 선명하고 눈부시게! 홈쇼핑 비지트 드디어! 최고의 조합으로 새롭게 탄생! 내 차를 위한 최고의 선택! 2015 카마스터! 놓치지 마십시오! 2015년 카마스터 출시 개념! 빅세일! 기적의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임! 49,800원! 유리막 코팅제 센잔! 59,800원! 아닙니다! 기존 판매가 완전 무시! 두 가지를 모두 다 드리는데도 무려 4만원! 빅세일! 한 달 23,000원으로 내 차를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 내 차를 새 차처럼 만들기 위한 투자! 한 달 23,000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참으십시오! 높이 현상과 새 차처럼 빛나는 광택! 이제 한 달으로 끝내십시오! 첫째! 엔진은 뻥뻥하게!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임! 엔진 오일 주입구에 넣기만 하면 특허받은 마이크로 성분이 엔진 금속과 결합 코팅! 엔진이 작동할 때마다 발생되는 마찰과 열을 잡아 소음은 줄어들고 엔진은 부드럽게 연료 절감, 출력 증강 마모 감소, 떨린 감소! 소음 감소를 한 번에! 둘째! 외관은 번쩍번쩍! 글라스 코팅제, 센전! 작업용 보드에 센전을 바르고 얇게 펴 발라주면 차에 단단한 유리를 얇게 펴 바른 효과! 거무튀튀하던 색상이 선명하게! 믿을 수 없는 거울 같은 눈부심! 여기에 물이 방울방울 맺히니까 먼지나 오염물도 물과 함께 싹 씻겨나가며 먼지도 살짝 까만 주면 금세 반짝반짝! 누가 긁어도 금집이 잘 나지 않으니까 안심! 셋째! 대차의 연비현상과 광택을 한 번에! 2015년 카마스터 출시기념! 빅세일! 기적의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인! 49,800원! 유리마 코팅제 센전! 59,800원! 아닙니다! 기존 판매가 완전 무심! 두 가지를 모두 다 드리는데도 무려 4만원! 빅세일! 한 달 23,000원으로 내 차를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 차를 새 차처럼 만들기 위한 투자! 한 달 23,000원! 기름값 절감은 물론 새 차처럼 번쩍번쩍이는 내 차를 위해! 2015년 카마스터! 미리 준비하세요!